안녕하세요. 저희는 골팔과 소친구입니다. 랑탄력 페스티벌에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. 다들 재미있게 즐기고 계셨나요? 저희는 어제 막 귀국했어요. 한 2주 전에 프랑스랑 스위스 갔다가 딱 귀국하자마자 여러분들의 첫 무대에요. 첫 공연을 함께 하세요. 제가 가사를 되게 잘 까먹었거든요. 그래서 혹시나 따라 하시다가 가사를 모르시면 저를 쳐다보시지 말으셔야 해요. 제가 같이 틀리시거든요. 첫 번째 곡은요. 일단 저희 3월달 타이틀곡이었던 사운날 들려드렸고요. 초콜릿까지 들려드렸는데 보니까 흥이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렇죠? 네! 되게 잘 이렇게 막 박수도 끝까지 쳐주시고 엄청 잘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또 여기서도 우리가 춤을 한 판 춰야 되잖아요. 저희 영상들 많이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귀여운 유우춤이 있어요. 내가 대표로 보여줄 수 있나 하시는 분 하시는 분 어디 계세요? 오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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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유튜브로 한번 보여주세요. 해보세요. 튕 오른쪽부터 해 알겠죠? 그럼 같이 저랑 같이 해봐요. 자 이렇게 따라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의 준비되셨나요?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해보고 이제 유를 같이 즐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되셨죠? 네 하나 둘 셋 다들 너무 잘하시네요 숨겨놨던 재능을 불꽃 뽑아내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죠? 네 유를 들어드릴게요